천안시가 국토교통부 2022년 도로정비평가 시군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. 시는 지난해 도로정비 예산으로 약 550억 원을 편성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 자전고도로 정비, 도로변 예초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보수를 중점 추진했습니다. 그 결과 충남도가 시행한 봄-가을 도로정비평가에서 충남 시군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단위에서도 우수한 도로관리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.